이제 type4를 캡쳐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주 학습지를 만드는 법을 안내해 드릴께요. 양식을 제가 보내드릴텐데 여기 지금 everyone proud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의 경우에는 이거를 하반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 이렇게 다 써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창의적이어서 초성만 줬다가는 애들이 엉뚱한 단어를 쓰고 그냥 그거려니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프라우드는 자랑스러운데 이거를 가령 gho 이렇게만 써주면 하반의 경우에는 의외의 답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하반의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다 써주고 중반의 경우는 병원이니까 초성 퀴즈로 이 정도 해주셔도 되죠. 그리고 상반 같으면 그냥 직접 받아서 써라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그럼 여기 밑에다가는 애들이 everyone, everyone, everyone 4번 쓰고, proud 4번 쓰고 그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들을 실은 상반 애들의 경우에는 이걸 다 안다는 거죠. 그게 문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반 애들의 경우에는 지금 단어를 복사해서 낱말 퍼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있는 단어들을 전부 다 이제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다가 붙여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어리로 이렇게 복사가 됐네요. 이거를 이제 한글에다가 붙여넣고 약간 편집을 하면 되겠죠. 이 정도 숫자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도구 정렬. 이렇게 화면만 한꺼번에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오프사 메모리를 차지해서 그런가요. 이걸 이제 퍼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퍼즐로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다가 단어 뒤에다가 단어 뜻만 뜻만 쓰시면 됩니다. 일단 초성 퀴즈 하면 안되겠죠. 여기 공원, 공, 가소 이거 한번 입력한 거면 다시는 입력하지 않는다. 이런 신념을 가지셔야 컴퓨터가 실력이 늘습니다. 맛 맛 비추그림 엔터이크 말하다 나이든, 해피, 행복한, 노래하는 이렇게 한 칸만 떼어주면 되죠 자원, 의사장 나이든이 두 가지가 되니까 하나는 빼버리죠 이걸 빼버리고 이걸 가지고 낱말 퍼즐을 만들려고 합니다 낱말 퍼즐을 만들려고 하면 구글에서 크로스 퍼즐 퍼즐, 퍼즐 메이커 리케터 하십니다 퍼즐 메이커 사이트 주소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그냥 퍼즐 메이커 요즘 많네요 근데 그중에 가장 선인들께서 많이 쓰시는 것 중에 이제 많은게 뭐더라 퍼즐 메이커 닷컴 디스커버리 이걸 가장 많이 쓰시는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건데 거기다가 넣고 여기 뭐 이렇게 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다 무시하시고 스텝 5 가서 여기 한거 붙여 넣으세요 붙여 넣으시고 붙여 넣으셨나요 아 여기 아 여기 새로 작업한거 소프트 작업을 한거를 갖다가 붙여 넣어야 되겠죠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붙여 놓고 이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크리에이트 마이 퍼즐 요것만 클릭해 주시면 그냥 바로 퍼즐이 됐답니다 이거는 낱말찾기가 되어버렸네요 저는 지금 낱말찾기가 퍼즐 메이컨인데 워드 서치 됐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건 워드 서치가 아닌데 어디로 가야되나요 퍼즐 메이커 퍼즐 메이커 워드 서치가 되어버렸네요 여기 클릭스루엄 리서스이지 퍼즐 메이커 퍼즐 메이커 퍼즐 메이커 퍼즐 메이커 퍼즐 메이커 테이터 메이커 리서스이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서 리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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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다 복잡한 부분 그냥 다른 사이트 많았습니다 수십 수백개니까 여기 이거였네요 워드 서치 말고 디스크로스 여기 이 부분 퍼즐 여기다가 넣으시면 그냥 몇천원으로 관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 하나 둘 2초 만에 됐죠 2초 만에 됐는데 이거를 아까 이 학습지 저희가 하시는 방법이 여기 학습지가 이렇게 있으면 학습지 뒷면에다가 퍼즐을 골라 주는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거를 이제 만들어진 거에서 이미지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이미지로 복사되는지 붙여놔 볼까요 여기 붙여졌네요 붙여지고 이제 밑에다가는 이런 신트 를 복사로 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다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명이다가 붙여주고 이렇게 제가 끈적어를 적절하게 선행이рев터해서 해얼을 만들어 놓아주신다든지 그러면 훌륭한 시탈이겠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아이들은 논리지능이 탁월한 아이들은 이 학습지를 스스로 택하더라구요 상반 아이들이 그렇게 되죠 이거는 하반 아이들이 시각지능이 높습니다 이거를 선택하니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